네 제목이 올림픽 수혜주 있다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런던올림픽과 그에 따른 증시영향을 짚어주신다고요? 네 지구촌 최대 축제죠. 2012년 런던올림픽이 이제 오는 27일 개막해서 다음달 12일까지 열립니다. 70억 전세계 인구가 주목하는 축제인데요. 올림픽은 그 스포츠 대회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많아서 경제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벤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벌써부터 수혜주 찾기가 분주한데요. 4년마다 찾아오는 이 스포츠 이벤트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뜨거울까요 열기가. 기고만장 기자실도 런던으로 갈까요? 네 기고만장 기자실은 런던올림픽에도 서울에서 서울에서 차분하게 네 청하 방송을 하면서 예린은 그거께서 아픈 구석을 꼭 찌르셨네요. 저희는 초고효율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양이 아니라 지향하기 때문에 네 런던 근처에도 못 갑니다. 네 그럼 나중에 배경으로 런던 뭐 어떻게 까고 하죠 뭐 템즈강 브릿지 빅벤 뭐 이런거 의사장 그런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런던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not in 런던 경제 효과에 대해 오늘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수혜주 종목까지요. 단도직입적으로 증시와 연관성 어느 정도로 있습니까? 네 뭐 최근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바로 신한금융투자에서 관련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없다? 네 네 신한금융투자가 직전 6개의 올림픽하고 당시 코스피지수의 움직임을 비교해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올림픽이 열리기 15일 전부터 폐막일까지 코스피지수는 평균 2.9% 하락했습니다. 개최 기간 즈음에서 통상적으로 부진한 수익률을 보인거죠. 상관관계가 생각보다 좀 적네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보고서를 좀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관관계가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게 뭐 15일 전부터 폐막일까지 이렇게 하면 안되고 있을 때까지 기간을 좀 넓혀서 쭉쭉 늘려가지고 최대한 상관관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분석했다면 이렇게 안할텐데 일단은 15일 전부터 폐막일까지는 별로 없다. 네 알겠습니다. 보름이 아니라 막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분석했으면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짧게 보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좋지는 않은데 또 안 좋은가? 그것도 궁금해요. 네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그것도 아닌가? 그 직전 대회였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개막 이전 15일 동안 코스피 지수가 3.5% 하락했고요. 대회 기간 동안에는 4.6% 하락해서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바로 이전 대회죠.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개막 이전 15일 동안 코스피 지수가 6.2% 상승했고요. 대회 기간 동안에도 4.4% 상승해서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6년 동안 경제적 효과가 해당 국가의 GDP의 1% 정도도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효과는 그렇게는 없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수의 업종 종목인데 어떻습니까? 한 번 그동안의 수익률, 종목들의 수익률이 어땠는지 비교된 그런 분석 결과가 있습니까? 네 종목에 앞서서 업종군으로 한 번 묶여서 시장에서 나눠준 업종군이 있는데요. 이것도 별로 이렇게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시즌의 구체적으로 보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은 통신 음식료였고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금융, 의료정밀, 건설 등의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유통 운수 장비 이렇게 수익률이 높았어요. 결국 그러니까 세계대회 동안에 수익률 상위가 겹친 업종이 단 한 개도 없는 건 거죠. 네 공통이 없다. 뭐 그냥 제 멋대로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별 뜯어볼 이유가 없네요. 농담이고 농담이었습니다. 사실은 상해 종합지수가 고점을 찍은 게 베이징 올림픽 시즌이었거든요. 2008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88 서울올림픽 때 증시가 아주 뜨겁게 달아버렸었죠. 그러니까 계도국들한테 증시는 계도국들한테 올림픽은 어마어마한 호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좀 그런 거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체국 자체랑 또 저희가 다른 올림픽이 우리나라에 집시 미친 영향이랑은 또 다른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뭐 다른 얘기집니다만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올리니까 겨울에 좀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땅. 땅이죠. 평창올림픽 하면 부동산 땅 되겠습니다. 임진수 기자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또 평창 그쪽 많이 좀 취재하지 않았었나요? 부동산부에 있을 때요? 그때는 아직 평창이 막 실패하고 이런 때여서 그랬습니다. 네. 하여튼 평창 동계올림픽은 땅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뭐 사실 시장 대응 이런 것도 중요하고 좀 전문가들 얘기는 어떻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지 않았고 2004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이벤트 자체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 같고 당시에 그 경기 상황과 다른 그 매크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8년 같은 경우는 모두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장이 안 좋았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분위기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유로존 리스크가 언급이 되고 있어서요. 이번 올림픽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박태호 선수의 금메달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줬습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증권사에서의 분석이 어떻게 대응 전략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를 보면 시장, 전체 지수나 업종으로는 크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수혜를 입는 종목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수 시장 전체로 대응하기보다는 수혜 업종은 선별을 해서 다가가서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에 초점을 맞추자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목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가요? 네, 오늘 리포트를 낸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언급한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 네,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가 많아서 광고 선전비 집행이 증가하는데요. 또 메인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런던올림픽 메인 스폰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마케팅이 세지면 제일기획도 더불어 같이 수혜를 입고 있어서요. 이에 따른 실적 기대 같은 것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지금 신한금융투자는 분석을 했습니다. 요새 삼성이 갤럭시, 갠럭시 이게 좀 해외 시장에서 소송도 많고 그러잖아요. 아마 런던올림픽 앞두고 갠럭시 광고가 엄청 할 것 같아요. 마케팅을 굉장히 강하게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지금 2만 원까지 이미 올라가서 지금 최근에는 약간 주가가 지지부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비관 중에 한 번 더 광고를 많이 투입하고 나면 실정 그때 잡히는 거니까 나중에 실적 개선이 나오면 주가가 또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제1기획 본사가 이태원에 있잖아요. 네, 네. 이태원이 좀 풍수가 안 좋은 건가요? 왜요? 아니, 지지부질하다길래. 아, 요즘 이태원이 엄청 뜨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거기 또 이렇게 선수들이 많이 밤에 북적북적 되나 보죠? 네, 좋더라고요. 아, 물이 좋군요.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밀렸네요. 그러니까요. 미리 이제 한 번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반기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최근에는 약간 그런가요? 빠졌어요. 제1기획이 빠졌군요. 오, 이것도 뭔가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제1기획 이런 거는 삼성그룹의 어떤 핵심 계열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거나 좀 빠졌네요, 최근에는. 또 다른 종목들이 이제 런던 올림픽 기간 중에 모바일 광고 특수가 또 기대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광고가 모바일 광고?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또 모바일 광고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다음이 지금 올림픽 관련 9개 모바일 광고 특수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 네, 네. 그 다음에 네오이즈 인터넷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네오이즈. 런던 올림픽 관련 9개 모바일 게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홈쇼핑주들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GS홈쇼핑, CJ홈쇼핑 등이 있는데요. 지금 런던 올림픽이 이제 우리나라랑 시차 때문에 이제 밤에 중계가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채널 돌리면서 이제 채널이 노출되는 게 많으면 또 수혜가 예상된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거는 뭐 이제 또 올림픽 보려고 TV 바꾸거나 새로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오프설에 따라서 삼성전자, LG전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때 그 고화질로 보려고 TV 바꾸시는 분들 봤거든요. 비싼 걸로. 네. 그렇죠. 이제 큰 마음 먹고 많은 종목도 봤는데 어떤 것에 좀 눈길이 가세요? 관장님께서는. 저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중소용주가 없다는 점에서 저는 그 홈쇼핑주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홈쇼핑 많이 안 좋았었어서 반등을 할 수 있을 때 계속적으로도 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좀 적절하지 않나. 왜냐하면 여름 또 무더위 되고 열대야 되고 이러면 사람들 잠도 안 오는데 시원한 맥주 한 잔 하면서 요것도 이제 스포츠 본다 하면서 알딸딸하게 기분도 좋은데 돌려다 보면은 속옷 광고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바로 사나요? 네. 전화해서 그렇게 슬김에 지르면 후회하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그럼요. 그러면 이렇게 종목들 보니까 이 세 주류들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관련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그에 앞서서 실적 확인되지 않고 기대감에 따라서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올림픽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로존 리스크랑 선진국 경기두나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가 또 안 좋았죠. 그래서 글로벌이 경기두나 우려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런 올림픽 수혜의 효과도 반감될 거라는 좀 우려감이 많고요. 그래서 수혜가 기대된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실적 개선이나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안정적인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보면 요새 윈블던 테니스 교수님들도 제가 잠깐 보고 그랬는데 나이키다 해서 스포츠 회사들이 엄청 광고가 세게 하지 않습니까? 큰 스포츠 입은 때마다 요새 가만히 보면 나이크를 제치고 젊은 층들한테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신발이 있어요. 요새 김연아 그거 뭐죠? W 프로스펙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LS 네트워크인데 대주지분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거래가 없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주가가 참 싸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런 것도 한 번 좀 스포츠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트렌드의 변화 요새 나이키 옛날에는 무조건 나이키였는데 요새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직장인들도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장의 운동화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운동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프로스펙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또 김연아 광고효과 광고효과도 있고 거기 또 김연아 뿐만 아니라 대세인 김수연도 또 광고모델로 쓰거든요. 돈 많이 썼네요. 김수연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저는 김수연 스타일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끝까지 윤계사이군요. 아니요. 박유천입니다. 박유천? 네. 박유천이 누구예요? 예전에 가수 옥탑방 왕세자 모르시나요? 아 옥탑방 왕세자?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을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분석한 것도 있지만 본인이 발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좋죠.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니 길거리 보면 W 워킹화가 엄청 늘었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한다고 제가 LS 네트워크한테 신발 하나 얻어 신는 게 없지만 축제품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생활 속에서의 변화가 중요한 투자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 네. 처음으로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아니요. 얘기하고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생각하게 나뉘는 거 저희 신문에서도 요즘 생활 속 주식이라는 통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발굴을 하는 거예요. 종목 발굴을 하는 거예요. 네. 다음이 올라왔는데 왜 NHN 안 올라왔나요? 있습니다. NHN도. NHN 같이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몇 개만 선별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없었는데 NHN도 있고요. NHN은 언론사들하고 사이가 안 돼요. NHN에는 포탈이 권력이 심하거든요. 보화. 하여튼 별로 안 좋습니다. 저도. 그 제1기획과 다음의 주가가 2분기 실적이 예상부터 좀 하회할 것이다. 라는 분석에 조금 주가가 지금 밀리는 것 같은데 3분기 기대감으로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으로 얘기를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자들이 왔다. 마칠까요? 네. 네. 넘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